붓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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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강님이 왔어요 아니 한파티가 안되는것같아 붙었어 붙었어 사킹님이랑 여기 하늘비공님 유유부님 놀이고 파퉁적 파퉁적 커프님 커프님 커프님이 역시 파티 하트닉모님 드래곤스킹 하늘채는 미인힐러죠 하늘채 추가로 죽므나봐 하늘비공님 고래부노님 여의사님 치료 동네아는 동사님 주사한밤 고래부노님 놀이고요 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 여기서 아이고 커프님 지고 품질보증 품질보증 지정 하트잉님 놀이고요 견제재 견제재 하트잉 루인 루인 극강님 놀이고요 위부님은 주검님 아기비님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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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비님 페이크 고래부노님 다시 다시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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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관들이 어느정도 해 죽냐 안되데 종합병원 할 쪽은 맨드롱님 한얼비로 간호사님 어디지 맨드롱님 어휴 바이탈리소지 봐도 그건 다 있던데 좋은사람이야 맨드롱님 땡겼어 땡기고 치나 간호사님 놀이고요 어 풍 이미 나왔고 빨강님 당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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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하는 동생 에이 맨드롱님 집중공격했어 여기지 점삼아 풍 박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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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림 노리고요 스 스톤 걸렸고 부활이 안되데 부활이 안되데 동네하는 동생님 타겟이상 하나 살캐님 노리죠 하늘붕님 노리고 팟팀이죠 팟팀이죠 고레브론님 노리고요 당검커프님 여의사님 노리네 힐 힐힐힐 치료치료 하늘붕님 살캐님 노리고 품질 보정치 정비남님 철척이죠 고업탄적이 없고요 스톰걸리네 스톰걸리네 사토님 노리고 있고 두옥님은 당했고 지금 파재가 없을거야 두옥님 따로 나왔을텐데 에이 그냥 그냥 눌러놔요 그냥 위분님 죽음의 선칭어받고 있죠 위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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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죠 농나는 농생 어디있고 컵블링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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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빈님 저거쪽인데 왜 따로있지 이렇게 위분 등이 버티고 있고 아이원님 노리고 가까운 노리지 맨돌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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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부뀌 아이원님 결국 파콜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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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인원이 좀 많이 없어 종합병원 아예 땡기는 가루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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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이 났어 두명이 났어 소닉스파 아 죽게 죽게 팟콜있네 팟콜 아기분 저쪽인데 흠 나무지 숨었군요 음 노리고 아 전지도 않네 아니 이상한 소문이 돌고있나 음 악기 내가 나쁘다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흠 이게 미남을 질투하는 어떤 달복 공역질 유저분들이 계신가봐 흠 흠 흠 그런 말은 흠 흠 말해주고 흠 응 알았다 이렇게 말하자 응 됐어 됐어 통했어 아 혼자 한번 아기분과 같이 아 노리긴 노리는데 이게 통하는 캐릭터를 찌르고 흠 흠 흠 흠 흠 흠 처음 잔는데 지금 흠 흠 흠 흠 흠 당했나 아기분님 흠 흠 흠 아이고 이게 좀 위험하죠 다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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